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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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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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빵 갔다가 여기서 두 번 돌리는 거예요? 빵, 이런 거 빵! 이 리뷰만 계속 연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? 빠르게 이 시즌 우리가 모르는 이유 안전한 이유 안전한 이유 안전한 이유 안전한 이유 나는 사실 그대에게 정말 사랑을 안해요 그대가 이제 날 떠나나보려 가야되나보려 가야겠다 그대 이제 가야되나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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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물병 던져가지고 딱 세우면 네 네 네 네 네 물량을 따라서 조절하시고 물량을 조절하시고 물량을 조절하시고 만약에 틀린 시즌 처음부터 다 네 네 네 네 세 번 기회될까 세 번 한 번만 해서 더 해보면 돼? 안돼 안돼 아 잠깐 자 도전 도전 침착해 침착해 자 세 번 침착해봐 아 1 2 2 야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아 1 2 2 모두 젖는 법이 달라 왜왜왜왜 알았었는데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망 미모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구상 컨이라 그때 진애메이트도 같이 하셨어요 다운, 다운, 다운 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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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 빨리 이걸로 무대하고 싶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we weren't perfect we came close until I put all up our pen under the microscope and it is the only way it doesn't hurt OK,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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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그럼 우리 이쪽으로 하는 걸로 We are laughing And we have no way back Come on, come on We are looking for a lot of things I am dying I love you I have no idea 고생하셨는데 이거 갓 밖에서 가줍시다 내가 그러면 스탠딩 댄스도 같이 가줬다고? 그때 가져온다는 거죠? 여기 앉아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. 여기 앉아서 앉아볼게요. 오, 보인다. 오, 예! 진짜 공연장에 있는 것 같잖아. 나 여기 있음 지금. 오, 맞아. 와, 나 이런 거 처음 봤네. Let's go! 오, 밑에 카메라 바뀌었어. Let's go! 오! Welcome back! 이거 완전 저화질에 러프하게 한 건데. 오, 괜찮은데? 생각보다 잘 보여요. I can't show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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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! 저도 할 테니까 아무래도 좀 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 봤자 이때 이거 말고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 아 우리? 전부다 너도? 어 전부다 오케이 오케이 스트레스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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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2, 3, 2, 5 따다다 따다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 정말 힘들어 좋아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, 2, 3 오! 차가워 감독님 일단 거기 계세요 감독님 계세요 거기 감독님 춤추셔야 돼요 지금 네 나도 해봐야지 감독님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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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끝 멀어져서 여기쯤 됐다 오케이 꽉 세게 예! 나는 뭔가 돌고 나서 딱 흔들거렸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보기에는 또 안 그렇다 왜냐면 전체가 다 잡히니까 확 잡고 근데 진짜 확 잡혀야 멋있을 것 같아 좋다 오케이 좋다 좋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컨디션 관리 잘하고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가볼까? 해볼까?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1등 한이 4등 1등 3등 3등 2등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아 올 밤 아 올 밤 원래는 나왔는데 응 안에 있고 이렇게 1리를 맞추는 걸 1리를 맞추는 걸 1리를 맞추는 걸 1리를 맞추는 걸 너무 진정한onds 노래하면서 튜토로 shutter는 시간이 시작했어요. 그냥 튜토로 이래가지고 복수 할 때 저는 짜는 거랑 똑같은 걸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지요 Let's go Next to you 힘은 힘은 첫 번째가 진짜 좋았는데 근데 카메라랑 노래가 두 번째가 훨씬 좋았어가지고 첫 번째는 약간 열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두 번째는 야 약간 이런 느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네 지민 배우는 쇼 잘 마무리했고요 참 인터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긴장도 참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지나간 거 같고 잘 끝낸 거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 오늘 밤에 빨리 무대 한 거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좀 한시름 놓입니다 어이구 어이구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빨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D 만들어오 своим 3D 만들어오지 3D 만들어오 Hola 속이 3D 뭐세요? 3D 만들어오 안녕하십니까 ede 수현 노아 스테이크 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아, 이제 뭐가 안 나올까? 갖다 보이시겠는데 오늘은 길게 한 가서 약먹고 딱 씻고 아 유산소가 아 유산소가 아미들 본 거 빼고는 다 아셨던 것 같은데 아미들 없었으면 저 무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끝났어요. 안녕하셨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셨어요. 문 열려면 스피커랑 앞에 조명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정국 씨가 보게 될 여기가 공연을 하게 될 장소예요, 지금. 오빵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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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이즈아 씨! 오빵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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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긴장되는.. 갑자기 긴장되는데? 여러분 잘할게요 오늘 와주시는 우리 야미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마지막 뉴욕에서의 마지막 스케줄이니만큼 열심히 재밌게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포스트 말론 이유로 두 번째 선을 가져오는데 헛데이 되지 않도록 레츠고 가자! 경고나! 가자! 아! 맥슬로웅 아닌가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연달아 서류! 아, 힘들었다. 와, 연달아 이거 탁 가니까 힘들다. 와, 재밌었어요, 진짜. 자제해야 되는구나. 자제가 잘 안 돼. 오늘 TSX를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스케줄이 막을 내렸습니다. 너무 재밌었고요. 여러모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오랜만에 아미들 많이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 지금까지의 여정 같이 와준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, 너무 행복했습니다. 사랑합니다.